저는 쓰레기예요, 저는 쓰레기예요. 그렇다면 순섭은 이제 누가 불러줘. 회색 리모멘트맨 동그란 김구 안경 긴급 라방을 위해 차려입었죠. 회색 리모멘트맨 동그란 김구 안경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요? 긴급 라방. 유리한 것만 쫓아다니는 회색 품절 이득만을 줬던 이들이 있었죠. 저의 회색 리모멘트맨은 그들을 향한 선전포로 리부트 보보, 리부트 보보. 회색 리모멘트맨 동그란 김구 안경 긴급 라방을 위해 차려입었죠. 회색 리모멘트맨 동그란 김구 안경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요? 매소의 정상화로 리부트를 박살냈는데 이상하게 맘이 후렴하지 않네요. 게임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는데 이 공허함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해야겠어. 리부트 보보. 회색 리모멘트맨 동그란 김구 안경 긴급 라방을 위해 차려입었죠. 회색 리모멘트맨 동그란 김구 안경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요? 사실 난 마음에 들었나 봐 리스한구 선언보 알고리즘에서 숨을 추네요. 사실 난 마음에 들었나 봐 리스한구 선언보 나도 리스한구인이 된 걸까요? 나는 리스한구 본 입이 마음에 드네요 .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